아이엠 수사쟁이중 오늘 살펴볼건 매너손을 지닌 아이돌 첫번째는 빅톤의 최병찬과 한승우인데요 병찬이는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을때 이다이와 함께 바다탐사에 나섰는데 햇볕에 탈정도로 이다이의 얼굴이 빨갛차 병찬이는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대충한게 아니라 꽤 오랜시간 그늘을 만들어줄정도로 병찬이는 매너손을 자랑했는데요 팬들은 병찬이는 진짜 완벽하다며 환호했습니다 승우는 부산 팬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바닥에 깔린 레드카펫이 벗겨지자 뒤로 돌아나가는 타이밍에 레드카펫을 원래대로 했습니다 스태프가 달려오기도 전에 동생들을 위해 배려한건데요 팬들은 승우의 매너손이 너무 멋지다며 역시 마템은 다르다며 진짜 최고라고 하는 앨리스의 병아리와 스누피 병찬님과 승우님 화이팅! 두번째는 엑소의 디오인데요 경수도 매너가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과거에 김기방님이 여자친구와 함께 공연에 놀러왔을때 김기방 여자친구분에게 매너손을 해준것으로 유명하고 또 시상식에서 의자가 길막을 할것 같자 미리 의자를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무대에 오른 mpx가 다치지않게 매너손을 시전했구요 대선배인 염정아 배우와 함께 사진찍을때도 매너손을 보여줬습니다 이선희 선배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구요 할머니가 길을 물어보자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엑소엘의 최고 매너남 경수님 화이팅! 세번째는 마마무의 문별인데요 문별이는 매너가 좋기로 유명한 아이돌인데요 작년 연말 가요대전에서 콜라보 무대를 끝낸 문별이는 다연이의 구두급이 높은걸 발견하고는 기다렸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또 문별이는 용선이의 얼굴에 뭔가 묻어있을때 잘 발견한 뒤에 닦아주준 편인데요 또 펜사에서 용선이의 폰이 너무 커서 뒷주머니에서 빠질것 같을때 안빠지도록 튕겨줬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느라 물병을 못다닌 용선이의 물병을 시원하게 따주기도 했는데요 다리를 조심하라고 손까지 잘 잡아주는 무무들의 사랑스러운 무냄찌 네번째는 솔로활동중인 김재한인데요 재한이도 매너선으로 유명한 아이돌인데요 초등학생과 학수할때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여자 스태프분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주려고 한쪽 손을 비루하기도 했는데요 거울에 반사된것을 보면 얼마나 매너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채기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최대한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는데요 윈드들과 워너블의 매너만두 재한님 화이팅! 다섯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인데요 정국이도 매너선으로 엄청 유명한 아이돌인데요 평범한 방탄의 단체 사진처럼 보이지만 정국이의 손이 뒤로 떨어져있는 매너선이고요 이 사진에서도 정국이는 매너선을 통해 여성게스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터치 안하는 것도 실례라는 소리를 듣자 이번에는 한칸 떨어져있는 남준의 어깨를 잡으며 매너선의 스킬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국이의 매너선을 배운 기획사 후배도 정국이에게 매너선을 시전했습니다 아미들의 매너천재 JK 정국님 화이팅! 여섯번째는 비투비의 육성재인데요 성재야말로 매너선계의 끝판왕 중 한명인데요 꽃가루가 날리고 있자 태연의 머리를 가려주고 두액가유제에서는 치마를 입은 파트너에게 자신의 자켓을 벗어 가려줬습니다 또 추운 겨울날 홍진영이 얇은 옷을 입고 있자 자신의 자켓을 벗어 홍진영에게 주었는데요 우결을 찍을 때도 조이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멜로디의 매너 좋은 육자입도 성재님 화이팅! 일곱번째는 세븐틴의 디에잇과 준인데요 명호와 준희는 매너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명호는 세븐틴 멤버들과 운전을 하며 가고 있을 때 방지턱에 급정거를 하며 흔들리자 순영이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주었는데요 순영이는 명호의 매너에 빵터짐을 좋아했습니다 또 준희는 다연과 사나의 머리 위에 꽃가루가 뭉치자 자연스럽게 손으로 잡아 떼어주었는데요 캐럿들의 영원한 매너감들 명호님과 준님 화이팅! 여덟번째는 트와이스의 쯔이인데요 쯔이도 매너가 좋은 아이돌로 유명한데요 사나의 허리에 손을 얹을 때 약간 떨어져서 매너선을 해줬고요 미나의 허리춤에 허전할 때 다가가서 손으로 보호해줬습니다 쯔이가 멤버들에게 자라자 장난꾸러기 정연이도 쯔이의 치마를 보호해줬는데요 원수들의 귀여운 쯔웅이 쯔이님 화이팅! 아홉번째는 여자친구의 소원인데요 수정이도 매너가 좋은 맏언니로 유명한데요 수정이는 바람이 치마에 날리는 애마를 보호해줬는데 예린이는 셀프로 자신의 치마를 보호했습니다 또 남돌과 사진을 찍을 때 찬빈이의 키를 생각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맏언니를 해주었는데요 맏언니로 매너가 좋자 예린이는 소원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버디들의 영원한 서프로디테 소정님 화이팅! 열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인데요 슬기도 매너가 좋은 아이돌로 유명한데요 가요대전을 할 때 차에서 내리는 승환이의 치마를 가려줬고 승환이와 어깨동무를 할 때도 최대한 피해를 안주려고 매너선을 합니다 슬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안 승환이는 본인도 계단에 앉는 슬기의 치마를 가려줬는데요 러비들의 사이좋은 곰돌이 슬기님 화이팅! 열한번째는 엔시티의 정우, 재민, 도영이인데요 정우는 여성분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한쪽 손을 아예 몸속에 놓는 편입니다 팬들은 총권에 있는 거 아니냐며 유머라고 화답했습니다 재민이의 경우 여성분을 건너뛰고 제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의치 않을 때는 공중에 손을 두는 편입니다 도영이도 여성분을 건너뛰고 멤버들의 어깨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매너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시즈니가 사랑하는 엔시티 언제까지나 화이팅! 열두번째는 아이즈원의 강영우가 세코라인데요 혜원이는 멤버들에게 매너손으로 하기로 유명합니다 민주화 사진을 찍을 때 허리에 감산손을 매너손으로 했었는데 이때만이 아니라 원영이와 사진을 찍을 때도 매너손으로 시장했습니다 팬들은 역시 광배영이라며 혜원이를 칭찬했는데요 사쿠라는 고양이 마루를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집에서 고양이 마루에게 매너손을 시장했습니다 마루를 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중에 손만 갖다 댄거라 팬들에게 웃음을 주었는데요 위즈원의 사랑스러운 광배영과 꾸라 혜원님과 사쿠라님 화이팅! 지금까지 매너손을 지는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령이 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